저희는 저희대로 저희의 길을 가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빠르게 두 번째 기사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국민의힘의 숨은 우리 편 어둠의 당대표 민주당의 어둠의 국민의힘 당대표 이 마약사건 오비락일까 또 마타도우나 선 안민선 이거 설명해 주시죠 눈만 보여도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최근에 대한민국을 뒤덮은 마약사건이 터졌어요 유명 배우죠 이선균씨 그 다음에 뒤이어서 바로 여러 패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gd gd래곤 두 분의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수사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또 아주 구태의원한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고 이뤘냐 제목으로 좀 올려주세요 얼굴 말고 제목으로 좀 올려주세요 마약사건 오비락일까 좀 내려주시죠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선 거죠 정권위기에 터져 기획 가능성 그러니까 이 마약수사 자체가 기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로 특히 저희 용산 대통령실의 한 인사에 자녀 학폭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 그 다음에 여당 지지율이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의전비서관죠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김승인 리스크를 덮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 중에 이 마약 문제를 그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아주 예전에 영화에서만 보던 주장을 다시금 2013년 오늘 이렇게 꺼내든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 이걸 터뜨렸다라는 이런 워딩들만 봐도 이분들의 인식이 몇 년도에 멈춰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어서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페이스북 캡처 장면 네 그 안민석 의원은 오선 의원인데 이런 걸 끊임없이 하는 분 그러니까 마타도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강력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강력하죠 이경 이분이 지금 이분이 정말 어둠의 당원 어둠의 진성 당원이죠 첫 문장이 그러니까 제목이 연예인 마약기사로 덮어보려고요 첫 문장이 이상합니다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의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의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뭐 3인분께 쭉쭉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쭉쭉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같은 맥락이고 그 두 분의 결이 똑같아요 저 밴 밑에 탄핵의 답입니다 유아인 마약 혐의 기사로 시끄러웠던 시기는 지난 3월인데 이때 3일 기념사가 논란이었고 세종시 아파트 일장기 개항 그러니까 이제 유아인 마약 기사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의 기념사나 이런 것들을 가려낸 의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음모론을 지금 퍼뜨린 건데 글쎄요 이걸 믿는 국민들이 있을까 싶고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사실 윤지호 윤지호도 그렇고 최순실 일가도 저희는 동조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지만 300조에 가까운 금액을 독일에서 비밀 계좌를 틀어가지고 거기에 저장해놓고 있다 그리고 독일 검찰이 그 300조의 비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들통이 났고 정유라가 뭐 또 패러디 해가지고 대차의 까투만요 네 맞죠 그렇지 그렇지 뭐 전청조 씨인가요 그것도 뭐 패러디하고 그리고 그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때 이제 선대위원장 이었었던 조동연 씨 관련해가지고 네 혼해자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 가짜뉴스다라고 했다가 얼마 후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 뉴스로 밝혀져가지고 허위 두둔 이런 것이 또 밝혀지기도 했고 이게 안민석 씨나 이경 씨나 좀 이렇게 음모론을 자주자주 되게 많이 제기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믿는 국민들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더 좀 많이 해줘라 음모론 더 많이 퍼뜨려져라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 당한테 좀 호재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해줘야 우리 당 지지층이나 중간 지지층들이 좀 더 우리 당한테 더 많이 표를 줄 것이다 지지를 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죠 아니 이게 저도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게 안민석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거거든요 인터뷰 중에 그래서 풀로 좀 들어봤는데 아 저 오비기락 저 기사요 네 뒤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근거는 없지만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거는 없다고 했어요? 이게 안민석 의원이 수도권에서 내리오선 하신 분이에요 본인도 어디 나가서 처음으로 얘기하면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니까 누구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느 매체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 근거는 있어야죠 근거는 있어야죠 그럼 공부를 하고 근거가 있어야 신빙성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던져보고 의혹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알아볼까?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매체에 나와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좀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아몰랑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 국민들이 뭘 보고 믿겠으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이런 이슈를 덮고자 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그런 이슈를 덮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만 그런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레임이론 얘기할 때 레이코프 교수가 얘기한 프레임이론 얘기할 때 거기에만 갇혀버리죠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슈를 자꾸만 우리 입으로 다시 한번 재생산시키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던져진 의지 안에서만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깔린 설계가 아닐까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지 진짜 근데 뭐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고 차라리 저는 이런 음모론 근데 저는 사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의혹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양산해내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우리 당의 뭐 인사의 약간 좀 이런 음모론과 비슷한 수준 아니에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기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마약 사건 있잖아요 이 마약이라는 이슈가 자꾸 이렇게 정쟁용으로 유혹할 만한 건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였는데 이태원 참사 있을 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거든요 왜 마약 수사에 모든 공권력을 투입하고 임명에는 그렇게 소홀했느냐 이런 주장을 해가면서 이 마약이라는 게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마약 관련된 수사가 너무 과하다 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 그럼 마약은 중요하지 않는 문제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으로서 그렇게 오래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라는 최근의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꾸 문재인 정권 때 마약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최근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를 행정부에서 찾는 거는 저는 당연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자꾸만 이 마약 수사, 마약 단속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 정권에서 뭔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자꾸만 걸면 일선에서 이 마약 수사하고 하는 경찰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 뭐 이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내지는 지도부의 주장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렇게 떡밥을 던진 것 같은 게 혁신위를 띄우는 첫날 장례찬 최고랑 김병민 최고랑 조수진 최고가 일제히 3명에서 공동으로 마약과 관련된 이슈를 아마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마약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지 마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마약이 이렇게 좀 사실상 양성화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떡밥을 우리가 던진 것 아닌가 싶고 좀 자제를 해야죠 사실 낄끼빠빠가 있어야 되는 게 혁신위를 띄우면 혁신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좀 정쟁화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무튼 그런 의견입니다 자꾸만 검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들의 신뢰성을 떨어지는 방식으로 정쟁을 유도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검찰은 그리고 경찰은 마약 수사는 마약 수사대로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덮으려고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학폭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대로 그렇게 수사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신뢰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인 것이지 자꾸만 국민들한테 신뢰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급부를 보면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참지 않죠 다음 기사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난 참지 않지 참지 않지 한동훈 장관이 딱 저렇게 다섯 글자로 응수했죠 조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한동훈 장관 이러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물었더니 저 정도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맞는 말이죠 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래도 국무위원인데 국무위원이지만 저 정도면 병이라고 하는 말이 논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안민석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했던 이상한 허틀은 여러 가지 음모론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너무 저열하니까 그래 한동훈 장관의 저 말이 맞아 내지는 야 저 정도면 병이다라는 국민적 공감이 깔려 있으니까 사실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 정도면 병이 맞죠 그렇잖아요 최순실 일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300조 수백조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도 확인도 안 되고 근거도 없고 본인도 직접 얘기하잖아요 근거는 없지만 없지만 당연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이상한 음모를 제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무위원의 저 말은 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한동훈 장관 이렇게 국회 나가서 답변하는 거 보면요 저도 사실 저거 좀 깜짝 놀랐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난민석 얘기 들으면서 야 저 정도면 저거 심각한데 병인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속으로 생각할 거를 밖으로 뱉는 느낌이야 국무위원인데 저 정도면 병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평소 같으면 아무리 한동훈 장관 응원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싸우려고 들잖아요 그리고 저 워딩은 사실 정치인의 워딩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워딩이에요 그렇죠 김어준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사실 국무위원이 워딩을 조절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거는 저도 공감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워딩이 사실 점점 세지고 있는 건 맞아요 원희룡 장관부터 시작해서 원희룡 장관의 어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결정부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민주당을 상대로 여러 가지 좀 세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국무위원 내지는 피감기관의 어떤 기관장들은 조금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의에 순순하게 답변해야 되고 조용하게 좀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관례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좀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의 저런 이상한 음모로는 저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어쨌든 비교민주주의 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니까 제가 민주주의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보고 크로스컨트리러도 보고 이렇게 보면 조금 부러워할 만한 지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장면으로 얘기하면서 영국의 의회에서 여야가 딱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앉아있고 토론하는 가가 없는 토론 보통 프라임타임 이렇게 총리 나와서 하는 게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근데 그때 보면 물론 영국은 내각제국하기 때문에 여당의 여러 수반들이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제도가 가미되어 있긴 한데 여당에 있는 멤버들이 내각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랑 앉아있고 토론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문화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지 약간 서로를 조롱하는 듯한 비난하는 듯한 막 이렇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하는 게 되게 세련되게 물을 듯이 잘 왔다 갔다 해요 박수 받고 환호하고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방이 막 이렇게 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이 양반이 그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되게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경색되어 있고 되게 진중하고 되게 점잖은 국회 점잖은 국회와 내각과의 관계인데 사실은 여타의 유럽의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내각의 여러 장관들이랑 국회의원들이랑 설전을 벌이고 서로 막 비아냥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은 오히려 좀 흔한 일이다 흔한 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런 모습들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국민외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어디 피감기관의 장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높이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좀 진앙한 문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 오고 가는 공방을 그대로 국회로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대정부질문에서 이제 국회의원과 장관 내지는 국무위원과 설전을 벌이는 건데 일단 국회가 그걸 받아들일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장관이 조금 격앙되게 소리를 조금 높이거나 이런 약간 조롱성 대답을 하면 당장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디 감히 국무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감히 국무위원은 순순하게 답변만 하셔야지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 내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당장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와중에 댓글에 박수는 못 쳐요 영국에 신기한 전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회에서 박수 못 치는 거라고 지적해줘요 역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수준이 높습니다 국회는 박수를 치죠 그렇죠 우리 국회는 박수를 치죠 그런데 지방의회는 박수를 못 쳐요 지방의회 광역의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박수를 못 치게 하고 그런데 댓글 달아진 분 아이디가 악말 이슈 그 와중에 역시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우리 당 의원이 속 시원하게 질의를 하면 박수를 치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사실 의장이 그걸 제지할 거예요 박수 치지 마십시오 자중하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는데 잘 듣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지를 할 텐데 지방의회와 광역은 엄격하게 그걸 제지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또 아닌 것 같고 오덜 이렇게 하면 딱 조용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 좀 짚고 싶은데 한국은 좀 섞인 나라예요 완전히 대통령제인 국가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순수한 대통령제는 그게 안 돼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 해야 되는 거고 내각에 있는 장관들은 장관만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가민대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달까지 국회에 앉아가지고 이번에 홍준표 신원식 장관도 그랬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같이 국회에서 앉아가지고 질의하던 분들이 피감기관장으로 와가지고 질문 받고 하다 보면 하다 하다가 열받잖아요 저도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국은 좀 재밌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대정부질문에서 피감기관의 어떤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설전하는 것들이 SNS에서 되게 많이 돌아요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방이 재밌게 오고 가고 티키타카가 되면 국민들도 재밌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양성화시켜가지고 영국처럼 그렇게 좀 재미있는 공방 내지는 조롱도 어느 정도 조소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문화가 좀 정착이 필요하겠다 이미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총리가 대정부질문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서 뭐 좀 약간 우리가 품이 있다 품격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 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 예전에 국회 나와가지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의원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낮게 이렇게 약간 진짜 능구름이 저렇게 했었는데 요즘 한덕수 총리가 좀 잘하고 있죠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어떤 묵직함은 아니지만 꼬장꼬장하게 다 반박하고 원래 한덕수 총리도 안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총리는 오히려 너무 무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되게 저자세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계속 본인도 뭔가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맞지 맞지 싸워요 같이 싸워요 물론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원희룡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러 가지로 평가가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여러 스타 장관들 권영수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 정치인들 출신 정치인 출신 아니면 워낙에 말씀도 잘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질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동안 많이 못 보던 그림이어서 그렇지 꼭 이거를 꼭 그러면 안 되는데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 정도면 병의조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 가능하다 워낙 김희겸 안민석 이런 양반들한테 워낙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 정도로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왔다 정도로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대정부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호 공방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쭉 본인이 준비한 대본을 읽고 다 끝나면 피감기관과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듣는 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보는 사람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고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나 질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재밌어야 보지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문화를 국회에서 내지는 정치권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피감기관을 질문을 할 때 이건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관한테 질의를 해요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5분이라고 치면은 국회의원이 말하는 시간만 카운팅되는 게 아니라 피감기관 단체장이 답변하는 시간까지 포함이에요 질문하는 시간이 10초고 만약에 답변하는 시간이 3분이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5분 시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가 내지는 자신이 발언하고 있는 시간만 딱 카운팅해가지고 충분하게 발언권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티키타카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재미있는 그래서 그런 좀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여기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회 선진안법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정쟁을 하거나 경쟁을 하고 싸우고 이런 양상들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나가서 그냥 멱살 잡고 몸싸움하고 처리 잘 터뜨리고 그러면 됐었는데 이제는 말로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말꼬리 잡고 그다음에 뒤에서 감정사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격해진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진화 중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행정부에 속한 여러 피감기관의 장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변화하는 중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마지막 다음 기사 넘어가기 전에 한 분 우리 최종현님 우리 슈퍼챗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곽 의원장님 불러주시죠 우리 어둠의 혁신이 김용민이 오늘 윤통 면전에 그만 내려오시라 여포질을 했다고 자랑질을 했더군요 국팀의 매치니코프 생명연장의 꿈 이긴 의원 소주 한잔 약속 아직 안 잊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파이팅 하시길 뭐예요? 저랑 패친이시고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좀 정치에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어요 대통령 빠져나가면서 인사하는데 그만하시죠 그만 내려오시죠 라는 식의 뉘앙스에 말을 던졌나 봐요 오늘 페이스북 하나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페이스북 하나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기획을 한 것 같은데 당연히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고 슥 지나갔고 김용민 의원이 저희 또 남양주 아 그렇죠 남양주 병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 저희 바로 옆에 남양주 병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예전에 대통령 탄핵집회 하는데 시민사회에서 할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남양주 갑을병 합동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용민 의원 규탄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거기가 막 가느냐 김용민 의원이 가고 나서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같이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온 답변이 지역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연연하지 않겠다 난 나의 길을 가야겠다 체급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질러도 대통령급한테만 소리를 지르는 분이죠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권승을 빕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저런 활동과 행동들을 더 열심히 하시면 진짜 아마 남양주 지역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쨌든 다음 기사 띄워주시죠 강조가